자, 이제 이어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랭크를 리덕션 했으니까 PCA, 주성분 분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축, 주축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축은 원데이터를 이 축상에 정사용할 때 얻어진 새로운 데이터들의 분포가 가장 최대가 되도록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2차원상의 데이터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어떤 선을 그었을 때, 어떤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그었을 때 또는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데이터들 사이에 거리들의 제곱의 합들을 쭉 모았을 때 그것이 언제 최대가 되느냐 최대가 되느냐, 즉 분산을 가장 잘 보존하느냐 퍼져있는 상태를 잘 보존하느냐 하면 이렇게도 그어보고, 이렇게도 그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거리들의 합이 최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통해서 리스트 스퀘어 라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이용해서 구한 선이 바로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잡은 이 라인을, 이 X, Y축이 아니라 새로운 축, P, C, 1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데이터로부터 그거를 좀 센터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축이동을 좀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옮겨놓고 컴퓨터과학 전공생 105명의 고등학교 때의 성적과 대학교 때의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죠 그걸 분석하기 전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주성분 분석과 공분산 행렬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래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SVD를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이 데이터 행렬을 이제 약간 센터링이라고 해서 그래서 약간 보정을 한 후에 그 보정한 행렬을 또는 n분의 x-transpose a라는 대칭 행렬로 바꿔 쓸 수 있고 이 대칭 행렬은 싱길라벨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단순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랭크 리덕션을 랭크 리덕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행렬의 largest eigenvalue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eigenvector들을 이제 찾습니다 이 데이터 행렬의 싱길라벨류를 통해서 얻어진 이 싱길라벨류들과 그에 대응하는 eigenvector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성분과 주성분의 분산과 주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으로 이제 하나 이렇게 구했죠 두 번째 축도 마찬가지로 원 데이터를 이 축상에 정사형할 때 얻어진 새로운 데이터들의 분포가 PC1 다음으로 가장 최대가 되게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원래 데이터들이 있다고 하면 싱길라벨류리티 컴퍼싱을 통해서 새로운 축 U1과 새로운 축 U2를 구하는 것인데 랭다1이 랭다2보다는 크게 첫 번째 걸 잡아서 이런 데이터들의 세 축을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으면 이 U1축이 이런 방향으로 U1축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지금 2차원이니까 이것과 수직이면서 한 축은 당연히 이런 축밖에 없죠 그래서 U2축이 이렇게 정해져서 이 축과 이 축 이렇게 수직인 두 개의 축이 돼서 이게 PC1축이 되고 첫 번째 주축이 되고 이게 두 번째 주축이 되는 것인데요 주축 U1과 두 번째 주축인 U2를 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2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6차원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도 없고 그리고 U2 이 방향이어도 U1축과 이게 수직이어도 이게 3차원이면 회전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어느 쪽에서 멈춰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 U3를 또 찾으려면 U1과 U2와 직교이면서 올소고날이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축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그림으로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이용하고 싱귤라 밸류와 싱귤라 벡타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주성분 분석인데 예시에서 보듯이 PC1을 아까 같이 이렇게 축을 구하고 PC2를 이런 식으로 구하면 그래서 이제 그 축을 옮겨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분산을 가장 잘 도전하면서도 새로운 축에서 다루기 좋은 이런 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을 새로운 축 PC1, PC2 이런 식으로 새 축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분산 행렬 sigma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음 차시에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분석 코드를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